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2세 영화의 경험의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세 영화 기본생활,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혼자 할 수 있어요 라는 경험 사례입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면 우리가 옷을 입는데 역할놀이에서 의상을 입는데 선생님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또 영화는 지금 뭐예요? 양말을 벗고 있겠죠. 바깥놀이 나가기 위해서 또 신발을 신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아이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선생님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혼자 할 수 있어요 라는 놀이 사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현안이가 역할놀이 영역에서 소방관 옷을 꺼내 입는다. 한쪽 팔을 끼우고 다른쪽 팔을 넣는 입구를 찾는다. 옆에 있던 선생님이 여기 있네 라며 입으려는 쪽에 소매부리를 잡아준다. 옆에 다가온 지수가 작업 가운을 찾아 입는다. 지수가 한쪽 팔을 끼우고 다른쪽 팔을 끼우려고 하자 현안이가 내가 해줄게 라며 옷을 들어준다. 네 선생님이 현안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현안이도 지금 지수를 도와주는 거죠. 지수가 작업 가운 앞섬에 벨크로 테이프를 찾아 양쪽을 딱 맞게 붙이려 위치를 계속 정정해 본다. 옷을 입고 우리가 옷을 여미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세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달 신체 발달 부분에서 보면 단추를 끼우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이 벨크로 테이프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찍찍이라고 얘기하죠. 보드리와 거칠이 이걸로 된 그 옷을 아이가 지금 여밀려고 여밀려고 아이가 자꾸 지금 입어보는 그러면서 잘못 붙이면 안 되니까 자꾸 정정해 보는 그 과정을 지금 선생님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또 교사가 발을 넣기 위해서 양말목을 오므려서 옆집 친구에게 주는 모습을 보던 현수는 자신의 양말목을 오므르기를 서너 차례 시도합니다. 오므려진 양말 발의 앞부분을 집어넣고 교사를 쳐다봅니다. 우리 현수 발이 쏙 들어갔네 잘했네 라고 교사가 칭찬하자 양말 뒤축을 마저 당긴다. 교사가 성공 잘했어 라며 손바닥을 내밀자 현수는 최고 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손바닥을 마주친다. 그래서 아이가 우리가 이세영화는 양말을 혼자 신고 양말을 혼자 벗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영아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과정을 경험을 해서 혼자서 양말을 신고 벗을 수 있게 되겠죠. 이번에는 실외 놀이를 나가기 위해서 수아가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서 신발을 신는다. 오른쪽과 왼쪽 신발을 반대로 신은 수아는 일어나려다가 멈칫하며 신발을 바라본다. 선생님이 수아야 우리 신발 다시 신어볼까 라고 말한다. 수아는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을 다시 쳐다보다 신발을 벗는다. 교사는 신발 두 개를 바로 놓으며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라며 양손을 모아 신발 앞에 놓으며 손으로 모양을 만든다. 수아는 신발의 위치를 바꾸어 놓는다. 그런데 우리 이세용아는 공간 개념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을 아이들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신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럴 때 선생님은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같이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오른쪽과 왼쪽 신발을 같이 나란히 놓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손으로 모양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아들이 옷을 입을 때 또 양말을 신고 벗을 때 신발을 신고 또 벗을 때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현안이는 놀이 중에 소방관 상의를 스스로 입어보기를 시도하였고 선생님이 옷을 잡아주며 도와주자 수월하게 옷을 입을 수 있었다. 현안이는 옷 입기에 관심을 보이며 교사가 자신을 도와준 방식을 따라하며 또래의 옷 입기를 도와주었다. 지수는 옷을 바르게 입기 위해 벨크로 테이프의 위치를 여러 번 조정하며 붙이면서 눈과 손의 협응, 소근육 조절을 연습하였다. 현수는 또래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양말을 신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따라하면서 자신의 양말목을 오무리고 당기는 등 손으로 조작하였다. 또한 발을 양말에 넣기 위하여 양말 입구에 발을 맞추려는 눈과 손의 협응력 및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대근육 조절을 시도하였다. 현수는 스스로 양말을 신는 것에 성공한 후에 이에 대한 교사의 지지를 기쁘게 반응하였다. 소아는 일과 중 실외 놀이를 위해서 스스로 신발 신기를 시도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입어보기를 시도했고 또 자신이 선생님이 도와준 방법대로 친구를 또 도와주었고 또 신발 신기도 또 시도했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지금 우리가 신체 운동과 관련된 신체 운동과 관련된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가 보이시죠? 이 표를 보시고 의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일세에서 놀이 사례를 다 본 선생님들은 아 경험 속의 의미가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지원했을까요? 공간 지원했습니다. 영화가 손쉽게 자신의 양말을 정리하거나 찾을 수 있도록 개별적인 공간을 선생님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자료도 선생님이 지원했습니다. 영화가 놀이 중에서 자조기술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도록 역할 위상이라든가 또 생활 소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스스로 입는 경험을 아이들이 하게끔 지원했다는 얘기죠. 영화가 스스로 시도하고 성공하는 기쁨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광을 경화할 수 있도록 발달 수준을 고려했다. 그래서 단추가 아닌 벨크로 테이프로 여미는 그런 어떤 의상을 준비를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또 상호작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영화가 옷 입기라든가 양말 신기, 신발 신기, 자조기술을 스스로 시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성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0세, 1세, 2세는 신체발달이라든가 또는 기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성질이 급한 선생님은 다 입혀주고 신켜주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선생님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도움을 주었고요. 선생님은 하루의 일과 중에서 스스로 양말을 신거나 또 신발을 신는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조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리고 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공간과 자료와 상호작용과 또는 일과 속에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생활 영역과 관련된 겁니다. 기본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내용 범죄에서는 건강하게 생활하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영화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경험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는 우리가 기본생활에서 내용 범죄에서 내용에서 찾아봤죠. 그리고 선생님이 무엇을 지원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기본생활에서 다른 내용 범죄가 있었죠. 안전하게 생활하기. 영화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하는지 그 놀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